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과학 강의 여러분의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너만의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죠. 시즌1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 소개부터 할게요.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소개를 하는데 선생님 박선희고요. 그죠? 선생님 서울대학교 지구과학 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온오프라인 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고문학교도 진영이가 수능을 다 맞아줬습니다. 올해도 선생님 수강생 중에 전과목 만점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여기저기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뭐 현장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매달 공지상 올리니까 거기 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가 이제 준비를 했느냐 무슨 준비를 했느냐 볼게요. 일단 모의고사 커리큘럼인데 시즌1과 시즌2로 나눴어요. 사실 회차수를 조금 늘릴까 하다가 퀄리티에 좀 신경을 쓰느라고 이렇게 4회 4회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지금 이미 시즌1은 나왔고요. 시즌2는 9월 말에 4회 모의고사가 다시 추가적으로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 제공이 될 겁니다. 해설지는 추후에 업로드 방식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자체에 해설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즌1 모의고사는 시즌2 나올 때쯤 나올 거고요. 시즌2 모의고사 해설지는 그 다음에 한 15일 정도 한 2, 3주 정도 있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게요.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교재를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이게 실물을 가져왔어요. 지금 선생님이. 요겁니다. 요거. 너만의 모의고사. 그렇죠? 너만의 모의고사. 약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너만의 모의고사. 이게 약간 언박싱을 하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지 볼게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의고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4회치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 OMR. OMR도 여러분들 하시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무슨 홈쇼핑 같네요. OMR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단원별 재구성 모의고사라고 해가지고요. 이 모의고사 4회치 있잖아. 거기 있는 문항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모두 고르셔 형태로 들고 다니면서 복습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해놨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봉투 보시면 봉투에 디자인이 있는데 디자인에 앞에 이제 썬 써 있는데요. 썬 써 있는데 이 썬 써 있는데 이름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우리 연구진들 이름을 갖다가 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출제자들이 이름을 쭉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해가지고 열심히 나온 모의고사니까 여러분들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항 다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과 후배들 후배들 그리고 선배들 그리고 이제 동료들 다 참여를 했고 선생님 연구진들이 되게 이제 훌륭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역대급으로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으니까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아 이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겁니다. 부록 단원별 재구성 모의고사 해가지고 전문항 단원별 재배치 그리고 객관식 선지 삭제 해가지고 공부할 때 여러분 도움이 되게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제가 있어요. 이 부교제는 여러분들 별도로 판매를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출 EBS 교과서의 OX와 빈칸이에요. 작년에는 OX와 빈칸이 이거의 한 3분의 1 크기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냥 책자처럼 제작을 했습니다. 지구학 1은 지금 페이지가 한 160페이지 정도? 16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154페이지인가? 어쨌든 크게 이제 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3개년 기출 2종 교과서 올해 EBS 반영해가지고 한 1500기 정도 문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EBS 교과서 비율이 한 1대 1대 2 정도 되고요. 전문항 출처를 다 표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옆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있는데 아니 뭐 쓸데없는 건 표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쭉 해가지고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서 이제 얘가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알 수 있는 내용이나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교과서 교학사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거나 기출을 보거나 그랬을 때 아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도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전문항 이제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나온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사용법을 잘 몰라가지고 여기 약간 블라인드 커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가리고 보는 거예요. 답이 옆에 있거든요. 답이 옆에 있는데 답 가리고 문제 푸시는 겁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당연히 블라인드 커버 이쪽을 딱 펼치시면 이제 선생님 얼굴 보면서 공부해! 뭐 이런 거죠. 그런 모습 보시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도 있으니까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가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성이죠. 그쵸? 어쨌든 점점 홈쇼핑 같네요. 오리엔테이션이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푸시고 성적 올리시면 되겠어요. OX는 항상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마지막에 만드는 거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실력을 점검하거나 지역적인 거 확인하기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 부교제 필요하시면 구입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자 볼게요. 일단 모의고사 문항을 다 풀고 틀린 문항 체크하시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틀리면 왜 틀렸는지 개념서를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OT 할 때 굉장히 중요시행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문항을 풀이할 때 전문항 어떤 단원인지 얘기해줘요. 이건 1-1단원이야. 1-2단원이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단원을 보시고 왜 틀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줘요. 여러분들 이게 안 그러면 공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틀렸을 때 이 내용을 내가 뭘 모를까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쭉쭉 올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찾아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하니까 해설 통해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떻고 이건 어떻게 활용이 되고 기존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것도 다 얘기해주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모의고사 활용 100%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여러분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모의고사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 뭐냐면 자신만의 논리를 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런 거거든?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이 좋은 질문이 있고 안 좋은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대답하기 쉽고 어렵고 이런 개념이 아니야. 좋은 질문이라는 건 실력이 올라가는 질문이야. 그러니까 논리가 있는 거야. 질문이. 내용이 잘못됐어도 논리가 있는 거야. 선생님 저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틀릴까요? 이렇게 논리가 있는 질문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뭐냐면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서 잡아주면 되거든. 아 이거는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A니까 B고 B니까 C야.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현행 수능체제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개념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용이 되나요? 이런 질문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논리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올해 이제 여러분들 수능의 기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리고 개념의 단권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파이널 공부를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다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단권화 노트나 단권화 책을 가지고 개념을 갖다 단권화 시키는 거야. 게릴라 시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1-3단원을 틀렸어. 근데 무슨 내용인데 내가 전에 안 봤던 내용인 것 같아요. 내 단권화 노트에 없어. 그럼 적어놓는 거예요. 계속 추가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을 단권화 시켜서 수능 직전에 볼 수 있는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생님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앞 단원부터 시작하는 게 목차 정리거든. 그러니까 1단원부터 목차 정리를 쫙 하셔야 되는데 그게 머릿속에 쫙 여러분들 떠올라야 돼요. 마지막에. 그게 바로 단권화 노트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시면서 그냥 시험지만 띡 풀고 버리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선 내가 뭘 공부해 나가고 뭘 가져갈까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 공부가 정직한 게 뭐냐면 공부한 만큼 성적 올라갑니다. 선생님 정비력은 특히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은 그게 너무나 극명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서 열심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서로 최선을 다해야지만 시너지가 발생한 거야. 알겠지?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돼 선생님이 잘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생의 관계입니다. 같은 곳을 목표로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알겠죠? 함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달려봅시다. 지치지 말고 알겠지? 선생님 열심히 할게. 지쳐 보이진 않죠? 지치지 말고 자,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 수업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